인류에게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업 스마트 음압격리병실은 가장 안전한 상태의 클린룸을 제공해 감염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막 구조를 이용한 동선 분리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여 병원 감염에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스마트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기류 해석과 내부 공기질을 측정하고 고효율 필터와 UV를 이용해 배출 흡입 공기를 정화시켜 실내 부유 세균을 저감시킵니다 스페이스업 스마트 음압격리병실은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이동형 음압격리모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공기질 측정기를 이용해 병실의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내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스페이스업 스마트 음압격리병실은 공기막을 이용한 이동형 음압격리모듈이라 보다 경제적입니다 고정된 설치 장소가 필요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고가의 구축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압 유지 장치를 갖춘 공기막 구조로 제작되어 밀수를 유지하고 필터를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눈과 바람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파고란 연구개발 능력과 다양한 인증을 통해 증명된 스마트 음압병실의 기술력 유지비와 운영비가 경제적이라 대응성은 향상되고 감염병 바이러스의 대처는 더욱 향상됩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바이러스를 대처합니다 스페이스업 스마트 음압병실